어찌 용모를 꾸민 게요? 대답하시오. 왜 그랬소? 신은 백성을 살피시 어지신 태군을 기억하고 있나이다. 허나 지금의 전화는 그때의 전화가 아니옵니다. 간신의 소리에 귀가 다치고 여인의 치마폭에 눈이 먼 폭군일 뿐이옵니다. 저놈이 전화의 면전에서 그래서 어찌했어? 마녁을 꾀하였어? 절대 아니옵니다.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. 그냥 그리 말했다. 그게 다 알았나이오. 풀어줘라. 용모를 꾸민 자이옵니다. 뭐가 용모란 말이오? 그대 머릿속이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.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어디 한번 나와 보셔. 풀어줘라. 이자는 죄가 없다.